여러분 요새 학교 안 가니까 선생님들이 내 수업 인터넷 강사 거 유명한 사람 거 들어요 이러죠 그럼 수능 점수가 오직 학교의 목표라면 학교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이 에콜 40이라는 프랑스 IT 학교나 미네르바 스쿨 같은 데에는 학교의 컨텐츠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전체 과정의 30%가 됩니다 수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검색해서 찾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교육이 되었다고 이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고 재래시장 중심으로 가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기 배워야 됩니다 배달 시스템도 도입하고요 디지털 쇼핑몰도 만들고요 이렇게 새로운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반복된다는 코로나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죠 머릿속에 반찬가게 그러면 이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쇼핑몰도 떠오르고 배달도 떠오르고 이 포노족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딱 떠오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청년은 물론 어른들까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명의 표준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 여러분 메타인지 상상력 그리고 실패했을 때 회복 탄력성 이 중요한 것들이요 포노사피엔스는 전부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도 만들고요 새로운 학습 방법도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도 준비해야죠 실제로 뭘 바꾸나 볼까요? 여러분 제가 BTS가 바꾼 게 방송을 바꿨다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는 사실 방송과 같은 권력은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냐? 파워 유튜버들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 유튜버들은 항상 뭘 눌러달라고 그래요 뭐 눌러달라고 그러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KBS 뉴스 앵커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러진 않죠 그들은 자기가 권력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의무도 알아요 뭐냐 좋은 정보를 모아서 여기 제주방송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자꾸 전달하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는 걸 알죠 유튜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없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방송국이 권력이던 시대에서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펭수라든가 락기나미라든가 새로운 유튜브 콜라보 방송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제가 작년 보람이 사태로 그걸 탁 느꼈는데요 비판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니까 전부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 비판하고 애들 방송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 좋아요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람을 쓱 들여다봤더니 구독자가 2천 거의 6백만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애기가 몇 명인데 4, 5, 6, 7, 3 합해야 138만인데 나머지는요 다 해외 애기들이에요 아니 해외 애기들이 우리나라 애가 우리나라 방송을 우리나라 엄마 아빠랑 노는 거 보여주는데 열광을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건 뭘까요?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보람이처럼 전 세계 해외 마케팅도 안 했는데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더니 세계가 난리가 난다 이거 우리한테 기회 아닐까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찾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방송만 붕괴된 게 아닙니다 여기 광고 시장 보십시오 TV는 15%가 줄었고 모바일은 17%가 늘었어요 TV, 신문, 라디오, 광고 시장 전부 주는데 거기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신방과 가래요 다망해요 일자리가 없는데 애들한테 무슨 과 가라고 그래야 돼요? 유튜브, 페이스북과 과 가라고 그래야 돼요? 광고 산업하고 싶으면 왜? 17%씩 느는데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어른들이 막아서 그 편견으로 막아서 홈쇼핑, TV, 광고 모바일 매출이 드디어 TV 넘었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 뽑을까요? 모바일 쪽 기획 뛰어나고 이 생활 잘하는 사람 맞죠? 중국은요? 왕홍이라고 개인이 방송해서 TV, 홈쇼핑을 대체하는 겁니다 매출 보세요 168조 원 중국 지자체는 이 왕홍들 유치하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왜? 공장보다 훨씬 나으니까 제주도 공장 유치할까요? 아니요 중국의 엄청난 왕홍 그들 와서 방송하게 해줘야 됩니다 제주 거 팔아달라고 말이죠 이미 소셜 커머스 즉 소셜 SNS에 기반한 유통은요 중국의 516조가 넘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분명해요 이 웨이아라는 유명한 왕홍이요 어떻게 성공했냐를 물어봤어요 작년에 한국 화장품 85만 개를 쌓아놓고 그걸 방송을 한다 세상에 85만 개를 43초에 완판시키더라고요 485만 명이 접속해서 막 구매를 누른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했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물건 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진짜 써보고 좋은 것만 사장님한테 졸라서 가격 좀 싸게 해서 최고의 상품을 그렇게 해서 10년을 만들면요 BTS처럼 팬덤이 생기는 겁니다 야! 웨이아만 무조건 믿어도 돼 올해는 심지어 자동차 1700대를 놓고 팔았는데 7분 만에 완판했답니다 이게 변화죠 BTS의 팬덤이요 방송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광고, 유통, 이제 제조까지 바꿉니다 여러분 소셜커머스 대한민국 원조라는 김소희 대표 제주에서 꼭 나올 수 있어요 저분 22살 때 동대문에 가서 옷가게 차리고요 난 스타일을 팔 거야 팬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딱 13년 만에 6천억 기업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조기업 중에 정말 오래되고 그런 기업에 남양유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시가총액 4천억인데 여기가 6천억? 와! 팬덤의 크기가 기업의 크기다 새로운 룰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AHC는 3조 4천억 여러분 이 기업이 제주에 있었으면요 중공업 하나가 있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JM솔루션 화장품 기업인데 1조 5천억이에요 저 사장님 용산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하시다가 왕홍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고 딱 들어가서 2016년부터 자기 상품 만들고 1조 5천억 기업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부자 30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다 나와요 문제는요 이 새로운 문명의 축을 잡느냐 안 잡느냐입니다 닥터 자르트 저분도요 사장님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나는 이 팬덤 만들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화장품 그중에서도 이 BB크림 하나에 꽂혀서 미국 가서 팬덤 만들고 2조 원의 SD로드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뛰어요 지금 왜 잘 될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새로운 인류 밀레니얼 G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기 때문이죠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다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는 제조업까지 이런 걸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화장품 산업 굉장히 관심 많죠 앞으로 새로운 시장대로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BTS와 아미가 일으켰던 나비의 바람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이 작은 바람이 제조업까지 바꾸는 태풍이 됐어요 방송산업이 붕괴되고 있고요 광고산업이 붕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산업이 제조업이 자 그럼 내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느끼지만 여긴 다 뭐예요? 전부 기회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